있으면 좀 꺼주세요 아니에요 이거밖에 안 켰는데 레닉스? 저는 닥터 카퍼라의 연구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아... 음... 실명볼자 차이점은 메테오 골리아에서는 공격하면 포토 데미지가 계속 들어와요 불 데미지 아아... 어떤 공격이든 가네 어? 그럼 메테오 골리아씨 더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걔는 뭐 좀 더 뭐가 있다고 하던데? 데미지가 좀 약하다고 하던데? 아... 그런가? 데미지 약하고 범위가 좋다 이렇게 들었던 거 같아 이 게임 스토리는 어... 사람들이 나도 자세히 모르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그 식민지를 부수로 온대 어... 괴물이 괴물들이 형 어떻게 보면은 괴물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맞아 난 진짜 괴물들이 죽은 놈이라고 생각해 항상 야 뒤로 갔으면 길 없는데? 길 없는데? 어 야 쟤 저기서 수영친다 야 쟤 쟤 저기서 수영쳐 안녕 어 여깄어 수고 어 이거 뭐지? 어 어 나 잘 못했어 3번 눌렀어 어... 야들야들하네 야들야들해 어 야들야들하네 야들야들해 야들야들해 어...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신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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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해 가발이 가발이 써서 불 쏘는거봐 어머 어떡해 어머... 아 어떡해 애기야 애기 어머 애기야 어머 애기야 어머 애기야 애기야 나랑 밥 먹을래 도망도 안다 나랑 살래 도망이라도 같이 멍청한거사 나한테 죽을래 도망갈래 애기야 얘 뭐자 얘 뭐해 얘 뭐해 어 쉬어가기 오졌다 쉬어가기 오졌어 쉬어가기 오졌어요 야 이거 너무 심하잖아 어 쉬어가기 오져 쉬어가기 어 쉬어가기 오졌다 어... 어... 이벌 환불하러 갑니다 응 아 이 게임 쓰레기네 라고 하겠다 그치하지 밸런스 안맞네 그치 아 좀 봐줄꺼 그랬나 아냐아냐 뭘 봐줘 아이 뭘 봐주다니요 저런 애들은 빨리 끝내주는게 좋은거에요 여러분들 잘 뭘 모르시는데 죽일거면 처참하게 해야죠 게임을 맞아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너무 저기 진짜 너무 쉬워가는 타임이라서 너무 좋았다 그치 봉사활동 할거면은 차라리 저기 연탄을 나르러 가야지 여기서 왜 레이스만 상대했더니 머리가 깨지는줄 알았는데 마모님 약간 소시오패스 성향이 보이시는건 다행이네 약간만 있어서 어 약간 난이도 가까이 지내는 타임은 어떻겠어 어 그게 무슨소리에요 그건 알 네 네 내가 처음 알았을게 게임을 게임이 망해가면 무료로 풀수도 있구나 솔직히 망한 게임은 아닌데 네 네 인식이 너무 안좋죠 가격대비 그치 가격대비 자꾸 DLC 내놓고 아 진짜 진짜 다 공태였으면 6만9천원 그런거 별로 안아깝지 근데 뭐 나올때마다 만원 2만원씩 주고 사라고 하니까 이스터님 바꿔 예 다크벨이네 뭐야 맞아 이 게임은 너무 비쌌어 쓸데없이 네 바꿔 자 이게 레벨 많은게 어 거의 아 이스터님 서포트 할래요? 이기기 때문에 아니요 힐러 재밌어요 일부러 레벨이 낮으면은 저희가 어 저거하는거에요 체인지를 나 이번에 라자루스 해야겠다 꺼져 라자루스도 좋아 한번 해봐 힐없습니다 라자루스하면 힐없습니다 어 라자루스하면 힐이 없어 네 아 잠깐만 나 얘도 좀 해주니까 레녹스 한번 해야겠다 설마 이번에 뭐 크라켄 이런거 나오겠어 그치? 이제 마무리도 다른 캐릭터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계속했어 이때까지 다른 캐릭터 아 다른 직업 아 아니요? 어 싫어요 나는 난 무조건 딜이야 다른것도 한번 다음에 해보긴 할게 다음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빨리 다음 시간을 위해서 좋았다 근데 나는 지금 버켓 있잖아 그것도 되게 많이 했어 사실 버켓 서포터 핫게임 뭐 게임은 서포터랑 메딕이 중요하지 옛날엔 트레퍼가 더 중요했는데 솔직히 이 게임은 서포터원도 서포터가 아니야 딜러야 딜러야 옛날엔 트레퍼가 진짜 트레퍼 못하면 그런게 아레나 때문에 진짜 주문했는데 트레퍼 못하면 정말 그냥 그냥 던졌어 나이스 트레퍼가 못하면은 개를 따라다녔잖아요 그 맥이었냐 개 데이지 데이지 어 데이지 데이지 따라다녀야 될 정도 맞아 진짜 뒷꽁무늬만 졸졸졸 딱 어 그치 뭐하는거니 그게 그 예전에 아레나 도움이 있잖아요 그게 미스날 때도 있지 않았어요 개물이 빠져나고 미스날 때도 있었어요 예 맞았어요 지금은 절대 안 그러죠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게 50미터가 됐을 때 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적을 봐야지 이제 도움을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음 그게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았구나 한 번 미스나면 아주 그냥 큰일 나는 거 아냐 그치 한 번 미스나면 진짜 난리 나죠 와 이제 좀 있으면 쉽게 연승 중 된다 타이라 너는 캐벗이 다 만들었다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오케이 그럼 네 예전에 많았다는건 이 게임 나오고 첫날만 말하는건가요? 한 일주일 일주일 갔나? 2주일 갔나? 일주일도 많이 봤다고 봅니다 근데 이 게임이 베타를 너무 많이 풀었어 베타 알파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베타랑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치 거기서 이미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도 다 뽑고 사람들이 즐겨봐가지고 맞아 너무 질리게 했어 아 저기 지금 1시 방향에 있으니까 3시 방향으로 가는게 바람직한걸까 이거 한 일주일 지나면 애들 괴물 다양하게 하고 재밌을 것 같아 애들 잘할 것 같아 근데 좀 다 풀리고 아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레이스는 좀 아 아 다 레이스하는게 3번 한번 부탁드려요 여기네 아 6시로 가네 아 저기 보인다 저기 보여 보인다 얘들 애기 아니야? 얘들 애기 같은데 영 애기가 아니면 애기로 만들어주지 뭐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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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인데? 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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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아유 나 진짜 어? 이건 아니지 그래도 야 좀 싸워봐 야 좀 의욕이 있어봐 야 망치상어야 어? 의욕이 없어 의욕이 싸울 자세를 임하란 말이야 빵을 싸우라 했잖아 내가 이 빵이 아니란 말이야 골든바 싸우라 골든바 멍청아 어? 빵을 이따위로 사왔어 너가 그러니까 반에서 쳐맞는거야 임마 제대로 사 빵돌아 참고로 저는 선도부 6년 했습니다 방금은 다 설정샷이에요 저는 한번도 그런적이 없어요 항상 애들이 지켜줬어요 아 멋있는 선도부 선도부의 위험 아 근데 진짜 개웃기네 고개 숙인거 봤어요 괴물 어 아니지 근데 정면에서 내가 대가리 날렸지 근데 진짜 근데 진짜 헌터가 내 방송 오면 진짜 괴물이 불쌍해 보일 것 같아 그게 이때 헌터를 파티로 하는 순간 몇 배로 세진대 거의 동레벨에서는 이길 수가 없대 몬스터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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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하대 합이 맞으니까 그렇지 애들이 몬스터 잘하는 애들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앉는거야 그게 정상인거야 우리가 파티를 하니까 우리는 손발이 딱 맞는거야 팀워크 맞아요 파티가 아니면 이제 트랩업은 있어 그게 안되지 설계를 해서 죽이는게 안되잖아 뭐 좀 앞에가서 뭐 기다리고 이런게 안되니까 어? 몬스터 선호? 앞으로 이제 몬스터 선호 아니면 풀어줄까? 고랩대 애들 아니면 솔직히 해봤자 애들 다 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아 게임을 살살하라구요 알겠습니다 살살해야되니까 파넬 한번 할게요 파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타보 어떻게 하지? 전 라자로스 갑니다 끝났네 졌다 이번판 아 이번판 좀 한번 10패물로 한번 가보죠 게임 이번판 졌어 내가 볼 때 아 뭐 게임은 즐기는거지 라고 경쟁전 안하는 빠대하는 오버워치 유서가 말합니다 나 10연승 중이라고요 고기도 들판에 분소가 맛있다고 너무 가둬두면 맛없어요 손은 참고로 풀어두면 저기 근육이 질겨진다는데 아 죄송합니다 갓르미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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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진짜 지금 어 그러네요 어느정도 풀어두면 좀 괜찮긴 하대 근데 그거 노동 노동시키면 있잖아 엄청 찔기대 그치 근육이 되니까 근육 사람 거기 아 아 그걸 그렇게 연기하고 있어 아 그냥 그런가 싶어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다 일하는 소를 잡아먹어가지고 야 잠깐만 야 얘 좀 하는 애였어? 캐릭터 있는 애였어? 야 고루곤 원사야 고루곤 원사 그니까 레벨 11인데 세대 타는 애다 그니까 레벨 11인데 몬스터를 선호한다 그럼 예상해야겠어 레이스나 고루곤 이런 애들 하나였어 아 고루곤 피자 배달 오지게 왔다 지금 우리 배 터지게 먹다 뒤지겠다 배 터지겠다 야 시작하자마자 발밑에서 이제 한 명 잡혀간다 이제 아 안 깔아두겠지 하나 어 시작하자마자 발밑에 하나 깔아두고 시작합니다 음 그럴 것 같습니다 거미가 너무 사기야 저건 잠깐만 쟤 몇 원숭이나 되어있었지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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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나마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이네 흐흐흫 카봇 2번 스킬 해주면 데미지 뻥 찍기구야 응 3번은 그 원 폭탄 때로 떨어뜨린건데 그것 쓰면은 에디.. 어딘지 보여요 어딘지를 한다 맞을만 보여요 아 맞으면? 근처에 근데 솔직히 쓸모없지 트래퍼있으니까 에휴 에휴 여러분들 쓰레기 뷔페에 오신거 환영합니다 자 아... 아... 없다 어 다행이다 자기 쪼렘 예상합니다 네 내가 아직 고르곤이랑 제대로 싸워본적이 없어서 연습을 좀 해야돼 4번 부탁드려요 자... 4시쪽으로 가면 되겠다 오케이 우리 동굴 들어가지 말까? 음... 동굴 들어가지마 동굴 들어가지 말고 4시로 갑시다 어차피 못 쫓아 어차피 못 쫓아 과감하게 갑시다 게임 어 좋다 저는 이번엔 좀 뒤에 있을게요 몬스한테 안 맞게 조심 전혀 안보이는데 오케이 이제 여기서 못 나가면 무조건 저기 관리는거야 발자국이 안보이는데 여기 안에 있나봐 어 그런가본데 아 근데 여기 물가여서 아 동굴에서 3번 못쓰는데 다 안에 있는거 같은데 안에 있나봐 아니 이쪽은 안보여요 아니 이쪽은 안보여요 아 안에 있네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아 여깄다 여깄어 가둘게 잡았어? 어 그럼 우리 힐러 개 개머야 우리 힐러 아무나 그만가 어... 나 간다 어 힐러 개머네 어 힐러 개머네 뒤로 좀 더 뒤로 좀 더 예예예예 오케이 여기서 힐을 줄게 차라리 거기있고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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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차라리 거기 밖에서 힐을 시발 아 잠깐만 이거 좀 아니었다 나 수송전에서 태어날까? 아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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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티기하고 있어 통티기하고 있어 통티기하고 있어 어 오케이 들어갔어 아 나 무리하게 게임 안할게 아 이게 자리가 좀 지랄 같네 자리가 도망치겠다 이제 어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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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 넌 못가 응 어 근데 개빠르다 쟤 어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그렇지 그렇지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이게 근데 얘가 장점이 로켓포맛에 그렇지 아주좋아 야 도미랑 다를게없어 좋아 힐 아 아 아 작살 좋아 작살 아 까비 야 그래도 작살로 어딜가 어 아 거미가 다 봤어 잠깐만 잠깐만 조심들 하세요 조심들 어 나하고있어요? 어 죽겠다 죽겠다 잠깐만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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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될려나 이거 딜 넣으면 이길거같아 딜 넣으면 이길거같아 일단 살렸어 일단 살렸어 죽여요 빨리 어딜가 어딜가 그렇지 그렇지 전 전 살려줘야지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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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수있어 하면 마 하면 마 어 하면 마 어 어 트레퍼 가고 트레퍼가 어 사람이 지금 놓쳤으니까 해주면서 4번 써주세요 야 우리 버리는거 오진다 약간이 뭔생각이었냐면은 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뭐 힐 해주겠지 어 그치 근데 어 다 똑같은 생각이더라고 이래서 힐러가 항상 무시당하는거에요 서럽고 위에다 내 뒤에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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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딱 저거다 자기가 가놓고 다시 반대로 오네 지가 계속 우리가 돌겠지라 생각은 나보네 어 맞았다 내가 저짓거리 하다가 내가 계속 맞았는데 내가 내가 돔 간다 돔 나무님은 앞쪽으로 가시면 돼 네에 가고 있어요 힐러인데 괜찮으려나 괜찮아요 제 체력 되게 없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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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도와 아 근데 체력 되게 없어 어 음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깄네 여깄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뻥튀기십니다 뻥튀기 마무리 마무리 피었다 여기 동초 내가 잡아줄게 잡아줄게 빨리 동초 오케오케 오케오케 끝났네 어 나는 일부러 나는 보조무기로 잡고 있어 지금 오케이 작산로 계속 잡아주고 좋았어 아 오케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어 죽여 죽여 그렇지 야 흠 의외로 라자루스까 어 어 그니까 제가 라자루스를 몰라 워낙 쓰레기라도 사람들이 안 하니까 흠흠흠흠흠흠흐흠흠흐흠흠흠흠흠 어 이거 노리고 계속해 볼까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 워낙 사람들이 안 하니까 저 캐릭이 뭔지를 몰라 응 C에서 살려져도 몰라 바로 뒤에서 살리는데 쟤는 저러면서 라자루스 개사기다 막 이러면서 게임 막 확쳐가지고 있겠지 지금 쟤네들 왜 살아났지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 어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 신고할 수도 있어 지금 막 핵 썼다고 막 핵유저 막 아 저런 애들 많아가지고 이 게임이 무료로 풀렸구나 막 핵쟁이들 막 이러면서 막 EA 패치도 안하네 막 그쵸? 바로 스팀 후기일수록 EA 축구 게임 EA 스포츠 스포츠 게임 스포츠 게임 재밌다 어 그래? 아 나 질거 같은데 확실히 이게 저게 욕을 좀 많이 먹는 게임이었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다 일단 해보자 뭐야 로비가 꽉쳤다는데? 어 뺏겼다 뺏겼다 뒤로 뒤로 막 하나 뒤로 뭐야 아 없었구나 다시 오세요 튕기시면 돼 네네네 오케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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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어 아 됐다 됐다 역할을 바꿀께요 오케이잉 난 그대로 좀 이대로 가봐야지 로비 꽉 찼다네 A라인 나도 아 뒤로가기 뒤로가기 끝났어? 아니 다른 방에 막 사람들 막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세요 이스터지님 네 가고있어요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유튜브에 또 영상 올려드리니까 많은 또 사랑 주시구요 저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멈추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어 가자 안 누르고 있었구나 슬슬 막겜합시다 그래 오늘 이 판 맞겜합시다 어 뭐야 누구 나가졌는데 아니구나 어 있다 있다 어 어 아닌데? 어 어 제대로 해야 될 때가 된거 같은데 어 어 이거 제대로 해야 될 때가 된거 같은데 이거 또 움직이는 또 스킨이 있어가지고 또 기대가 되는구만 아주 재밌는 게임이 될거 같애 레이스 레이스 예상합니다 어 거의 50시간 어 얘 50시간 그렇다면 그렇다면 난 일을 해야지 아 나 저로써 하면 안되겠지 어 나 버킷 탈게 저기 하던대로 합시다 네 최고의 조합으로 갑시다 걔는 솔직히 좀 할거 같애 못하면 이상한 애지 저 오시아 이거 재장전 속도 아니 속도가 걔는 거의 재장전 필요 없어 근데 줄어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겠네 하도 저도 들긴 들어요 4번 쿨타임 때문에 형 버킷은 거의 재장전 필요 없어 아니에요 재장전 필요해 이제 어 재장전 있으면 좋을거 같은데 지금 패치되면서 마무리 많이 해보시면 그런데 해보시면은 왜 그런지 알거에요 그럼 나 바꿀까 재장전으로 나 원래 잠깐만 내 재장전 해놨나 직접적인 공격이 내 터렛이 때려도 데미지 들어가나 네네 아 이거 4600은 되게 비싼데 아이템 교체 속도랑 재장전이랑 다른거야 교체 속도는 1번 2번에서 바꾸는 속도고 어 아아 재장전은 총알총알 차는 속도지 차라리 재장전 해야겠다 오케이 했어 아 고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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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나왔습니다 로오 장전 오늘 está quants 힘든 게임 안해 제대로 된 진짜 좀 이성을 잃는거 같애 내가 본..본성이 또.. 아냐 아무 생각이 없어 방송에서 막 그 막 하는거야 막 어.. 본성은 아니고 본성은 아니고 이제 술 한잔 하는거지 어 막 만실수나 그런건 아니고 좀 사람이 뭐라그러니까 좀 많이 좀 격해보인다 이런 느낌 아.. 이러봤지.. 이 사람이 진짜 이러지 않을까 이런 느낌 어.. 뭐야 어디로 간거야 저기.. 세대가 세대가 날아올랐어요 보여주네요 여러분들 3시로 갑시다 전 가로질러 갑니다 가로질러 가야돼 가로질러 3시로 4시 쪽으로 가야겠다 아.. 이스터제님은 큰 그림 그리시네요 거의 일로 오더라구요 어 저기 발자국 있다 발자국 발자국 여기.. 오케이 오케이 6시 쪽이다 어 저기있다 저기저기 3.. 쭉 내려갔다 쭉 내려갔다 아 쭉 내려가네 5시로 가네 아 쭉 내려가네 5시로 가네 어 저기있네 바로 저기있네 그러면 6시로 갑시다 여섯시로 아니야 일로 오고 있는데 글로 가세요 두 분.. 두 분.. 글로 가시오 아 그렇게 갈까? 오케이 이러면 압박 되니까 그렇지 어 여기 근처에 있는.. 아 아니네 아니네 얘 어디갔냐 글로 어디갔죠? 글로 어디갔죠? 풀때무스 가봐 어?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어.. 아 바로 앞에 있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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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쪽 어 저 밑에 야야 뭐 동굴같은데 좁은데서 좀 조심하자 장판 제대로 가이드라고 네 아 얘 딱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아 뭐야 아아 자 저거에요 저거 킬러 노려요 자 3번 보고 써버렸다 미친 와 미친 골든스킨이야? 괜찮아 괜찮아 잡는다 잡는다 잡았다 뺍니다 계속 어 일어 disappointing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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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스터진 구해야돼 이스터진 구해야돼 이스터진 구해야돼 이스터진 구해야돼 어 null 안돼 잠깐만 이스터진 구해kee 이스터진 구해 어 Sheriff И Elli Haase l다갔어 빨리 구해야돼 나 내가 할게 나는 계속 나는 계속 들이여 나는 계속 들이고 어 여기서 이리와x2 잠깐만 이스터진이 구해야 돼x2 이스터진이 구해야 돼 어 안돼x2 잠깐만 이스터진이 구해x2 이스터진이 구해x2 이스터진이 구해 내가 할게x3 나는 계속 딜이야x2 이스터진이 구해x2 어딜 가? 어 8초 7초 아이고 도망친다 계속 딜이야x2 오케이 우리가 이득이야x2 그러네 근데 쟤도 싸웠으면 난 우리 분리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 무서워가지고 어 뭐야 나 거미덕에 더 빨리 간다 어 나이스 어 힐러가 바로 낳아주니까 좋긴 한다 내가 봤을때는 우리가 진짜 팀워크은 꽤 이제 약간 상급이 되긴 한 것 같아 게임이 약간 리바이반이야 리바이반 아 잠깐 리바이반다 뒤졌는데 아이고 저기 저기 아이 자키 멀리서 갔네 오케이 센서 다 깔았고 오케이 저기 있다 센서 이제 여기는 못 벗어난다 진짜 이제 멀티는 좀 시골스에 멀티리면 시즌 다시 찾아뵈려고요 오케이 한시로 가네 어 나 이쪽에서 쪼올게 오케이 얘 진화했던가? 네 야 이거 완전 센서가 범을 다 삼각지대 수준인구만 이거 어 밑에 있는 것 같다 여기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도움 치지 맙시다 오케이 위로 가면 위로 가면 위로 가면 위로 가면 위로 다 빼면 아 그러네 지금 쳐야돼 지금 쳐야돼 지금 쳐야돼 나이스 좋았어 자리 잘 잡았어 좋았어 아우 씨 어디까지 밀려 오케이 잡았어 어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어 거미에 물린다고 죽는거 아니니까 괜찮아 어 거미에 물리면 진짜 않을거야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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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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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웹피 다 깠습니다 아 뭐야 안 놓으셨죠?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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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가 들어가 아니 좋다 좋다 예 알 까면 그냥 알에다가 총 한 번 써면 돼요 알 깠다 알 깠다 알 깠다 잡았어 한 번 아 한 명 누웠는데 누구야 실런가? 어 실러 누웠네 어 디라인게 디라인게 어 아 나 누웠어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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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명 빼요 한 명 빼요 한 명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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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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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미친 아 이거 바닥에 산성을 너무 많이 맞았다 우리 아 아 또 나 혼자 저기 데드바이 데이 라이트 하고 있네 또 아이 미친 아 아 아 아 아 내가 살았어야 됐어 아 아 아 아 아 맞게임을 유일하게 지내 아 아 아 아니 맞게임을 유일하게 지내 이렇게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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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나랑 리스트잼이 떨어진게 너무 크다 얌 아 아 아 아 나도 너무 누울 걸 생각하지 못했어 진짜 너무 미친긴 괜찮은데 응 사실 나는 누워도 뭐해도 딜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네, 네. 어서부터는 딜러야 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또 다음에 또 뭉쳐서 하면 할만한 이유가 생겼네. 그러게. 환경고레도 잡아야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번 모여서 또 합시다. 다음에는 좀 고랩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나가? 자,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